안녕하세요 정수현입니다. GTC 2024 젠소랑 키노트 분석으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던 엔비디아에 대한 분석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앞에 있었던 역사라든지 또는 쿠다라든지 젠소랑 개인에 대한 얘기들은 괜찮은데 사실은 이번에 차례가 현재 상황하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상황이었는데 젠소랑이 GTC 2024 키노트를 통해 굉장히 내용을 잘 말해줬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분석하면 전체적인 분석이 끝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전체적으로 GTC에서 발표했었던 슬라이드들 중에 주요 장면이라고 제가 생각되는 것들을 끄집어봐서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들이 단순히 이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엔 뒤에 어떤 배경이라든지 또는 속내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초반부에 눈길을 잡아 끈 영상은 이거였죠. IBM 메인 프레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팬티엄을 거쳐서 어떻게 AI가 발전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2012년대에 알렉스넷이라고 해서 딥러닝이라고 해서 처음 시작되는 시기 그때 이후에 굉장히 NVIDIA의 GPU가 이제 더 이상 게임용 PC가 아니라 AI용 PC로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DGX 머신이 2016년에 나왔거든요. 2016년에 나왔고 그리고 2017년에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라지랭기지 모델로 넘어가게 되고 오픈 AI 챗봇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NVIDIA의 위상이 올라오게 된 것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생성 AI의 시대가 나타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급증을 하고 이로 인해서 AI의 새로운 잔업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NVIDIA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역사적 맥락에서 이렇게 짚어준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고 아 좀 재밌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원래 NVIDIA가 이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초대를 한다 그러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아니면 또 누가 있을까요?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등장을 해서 힘을 딱 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빅테크가 나와 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파트너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두 회사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시놉시스 카덴스 말고 앤시스도 있었는데 앤시스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굉장히 큰 돈을 받고 시놉시스가 샀죠 올해 1월달에 샀습니다 그래서 시놉시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로고는 두 개만 가지고 왔고요 이 두 회사의 특징은 반도체와 관련된 IP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고 원래 앤시스 포함에서 이들이 EDA라고 해서 반도체에 관련된 이 설계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에 장악하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만큼 향후에 AI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회사들인데 이들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어요 사실 저는 이 회사들 주식을 좀 사서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롱텀으로 되게 중요하고 좋은 회사라고 봐서 한 곳인데 물론 이제 엔비디아하고만 잘하는 회사들은 아니지만 파트너에서 딱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가 안 나오고 얘네들이 나왔다는 것부터 벌써 이번 엔비디아의 GTC 2024 키노트가 약간 묘한 분위기를 풍겨 갈 수 있다는 감을 이제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시한 그림이 이거였는데 이게 왼쪽에 스케일을 잘 보시면 사실은 이게 1,2,3,4가 아니고 10,100,000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100,000,100,000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급상승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가파르게 파라미터라든지 이런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번에 GTC에서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모델의 크기를 1.8 trillion으로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MOE 모델 여러 개를 섞어 가지고 하는 모델을 제시하게 되는데 GPT4가 한 요정도 되나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렇게 쉽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엔비디아의 GPU 라든지 이제 반도체가 지원을 할 거다 라고 하는 걸 예고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드디어 이번 세션의 주인공이었던 블랙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블랙웰 등장을 하면서 블랙웰 자체를 뜯어 보면은 굉장히 좀 신비로운 부분들이 몇 개가 발견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다이를 두 개를 붙였죠 정확하게 침넷이라고 부르긴 좀 그런데 엔비디아가 지금까지는 단일 하나의 다이에다가 몽땅 다 설계를 해서 하나의 칩 형태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AMD가 이제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작은 다이 사이즈로 해 가지고 두 개 세 개 붙이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모듈화를 하게 되면은 침넷이라고 하는 아키텍처를 이제 이야기를 했고 AMD가 가장 먼저 도입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애플이 M1, M2 이런 것들 시리즈를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기술이 두 개의 다이를 붙이는 이 가운데 가운데에 있는 이런 트랜스포트 하는 이 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스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굉장히 올려서 블랙웰이라고 하는 꽤 큰 칩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효율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드디어 엔비디아도 이렇게 침넷하고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오지 않고서는 더 이상 더 나은 칩을 만들기 어려워졌구나 어떤 한계점 같은 거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약간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원가를 좀 많이 떨굴 가능성도 좀 생기고 그리고 소문으로는 조금 더 싸게 팔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웰에 보면은 대체적인 스펙은 많이 밝혀졌으니까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은 HBM이 8개가 들어갑니다 192GB 각각 한쪽에 4개씩 해서 8개가 들어갔고 20페타 플롭스를 자랑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블랙웰 2개 그리고 하나의 그레이스 그래서 원래 이제 CPU하고 GPU를 같이 결합한 그레이스 호퍼라고 하는 그런 아키텍처를 이전 버전 HBEC 할 때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블랙웰을 하면서 그래서 그레이스 블랙웰 Gb라고 쓰죠 Gb 같은 경우에는 2개의 블랙웰 GPU하고 하나의 그레이스 CPU를 섞음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384GB의 HPM3E 메모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72개의 ARM의 네오버스 버전 2 CPU 코어를 장착한 이것만 있어도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들 간의 통신에 NVLink, 멜라녹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스케일업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NVIDIA의 굉장히 중요한 기술 회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NVLink가 900GB 초에 어떤 버스를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성능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키워가죠 이게 이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칩에서부터 시작해서 완전 데이터센터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Gb200 여기 이제 MVR72 들어간 거에 대한 어떤 그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하나의 커다란 렉 서버를 구성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Gb200 MVR72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그리고 뭐 CPU나 CPU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데이터센터 그림까지 이어지게 되죠 Gb200을 렉들을 연결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고 또 제일 흥미로웠던 것은 여기 이제 순행식 파이플라인을 이렇게 연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센터 솔루션 자체를 NVIDIA가 직접 할 수 있다 그리고 NVIDIA한테 다 의존을 하면 다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려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객들 자체를 빅테크 쪽 보다는 조금 작은 회사들 또는 뭐 예를 들어 오라클 같은 회사들이라든지 오라클도 작진 않습니다만 이제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한 시장점이 2%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큰 거 세 군데가 한 60% 이상 차지합니다 60% 한 5% 이 정도 차지를 하고 다 마이너 플레이어들이에요 그래서 큰 회사들이 제일 중요했는데 이제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솔루션을 자기네들이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토탈 패키지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렇게까지 뭐 중요한 게 아닌데 토탈 패키지를 필요로 하는 곳들은 예를 들어 서버닌 AI 하는 국가 AI 라든지 아니면 좀 더 작은 데이터센터 같은 곳들 이런 곳들은 자기네들이 개발할 여력이 없으니까 가지고 와서 제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GPU 제공하는 어떤 퍼센티지를 보면 빅3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체 솔루션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들은 거의 100% 엔비디아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GPU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세계의 큰 클라이언트들이 약간은 배신의 여지가 보이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주 초점을 빅테크에서 약간 자기네들 이렇게 파트너 많다? 이런 쪽으로 늘려가면서 그들한테 우리가 데이터센터까지 다 해줄 테니까 너네들 다 같이 잘해보자 라고 하는 생태계를 구성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저는 굉장히 많이 보인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롭게 본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블랙웰이 새로 발표한 칩과 그 다음에 이제 GB 아키텍처를 가진 이 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트릴리언 파라메타를 쓸 수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자면 라지랭기지 모델의 가장 큰 모델을 쓸 수 있는 데이터센터 향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굉장히 강조한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작게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는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보다는 자기네들은 이 기술 개발 자체가 앞으로도 더 커질 거라고 보고 더 큰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기술 개발을 했다 라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느껴졌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더 큰 것 사운보다는 적당한 크기의 효율 그리고 에너지라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는 서비스의 퀄리티 그리고 이제 사용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이쪽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추는 거에 비해서 이게 보통 칩 설계를 할 때 한 몇 년 전에 설계를 하기 시작해서 그때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만들거든요 근데 아직도 계속 커지는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지금의 트렌드 변곡점을 놓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 숫자를 보여줬죠 이 숫자가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했었던 장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머지 fp16 플로팅 포인트 부동소수증 연산 16비트짜리를 가지고서 이래야 이제 자세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습시켜 가지고 LLM 같은 거에 퀄리티가 좋아지는데 얘를 줄여요 fp8에서 fp4까지 4비트짜리까지 줄인 것을 보여주면서 성능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라고 그래프를 보여줬잖아요 사실 반칙이죠 솔직히 반칙인데 이렇게 올라가게 했다 그리고 그 말은 이 칩의 설계 자체가 fp4에 최적화돼서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요거에 최적화해서 앞으로 AI 시장이 진행될 걸로 보고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 칩을 채택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생각을 해서 짜라 모델도 짜고 만들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지배력이 있으니까 fp4를 기반으로 해서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약간 미스매치가 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로웠던 것은 그동안은 이제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에 대해 수점을 굉장히 많이 맞춰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MV링크를 진짜 꾸준하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MV링크 특히 스위치 칩까지 따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 말은 단순히 칩이라든지 보드를 넘어서 가지고 데이터센터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솔루션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술력의 설명하고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다른 회사에서 좋은 반도체집이 비슷한 걸 만든다 할지라도 엔비디아의 MV링크 같은 게 없으면 병렬로 쫙 이렇게 렉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성능을 지표로 끌어 올리는 게 병목에 부딪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딴 애들이 만들어도 우리들만큼 잘하기 어려울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MV링크를 굉장히 강조한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이언트 GPU 한 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단위로 칩이나 보드 단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데이터센터 렉 전체의 어떤 성능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가 참 흥미로웠는데 파트너사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곳들 하고 파트너를 맺고 있는지 아느냐 하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보여줬죠 전에 같았으면 요 위에 AWS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요런 애들 중심이 있을 때 여기 오라클 들어간 거 보이시죠 제 1층에 오라클이 오라클하고 요즘 MVD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거든요 여기 딱 집어넣고 나머지 수많은 회사들 작은 회사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할 수 있을 만한 영향을 가진 것들을 왕창 넣어가지고 발표를 한 것이 마치 빅테크 니네들이 우리를 빼고 니네들만의 칩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우분이 많고 그리고 작은 곳들 포함해 가지고 수많은 곳들과 함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거니까 니네들이 그렇게 하는 거 우리 나한테 큰 위협이 되지 않아 라고 선언하는 듯한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처럼 옛날처럼 그냥 그대로 유죄를 했다가는 이거 뺏길 수도 있겠구나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젠싸나기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보통은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세게 부딪히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1편은 이 정도로 마치고 2편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